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북미와 유럽 10개 도시 공연 티켓 28만 장이 매진됐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월드투어 티켓 판매에서 미국 5개 도시를 비롯해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6개국 10개 도시 공연 티켓이 모두 팔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는 오는 8월 25일과 26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